지난 2019년에 진행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반영 결과가 5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차원인데, 조류 충돌 가능성과 각종 동식물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수요 예측, 신뢰성 부족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군사 공항 계획은 없다고도 일축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 이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반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019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이후 대략 5년 만에 답을 내놓은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에는 기본계획 고시 최소 14일 전에 의견 수렴 반영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모두 80여 건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국토부의 주요 답변을 보면 조류 충돌 가능성과 각종 동식물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수요 예측 신뢰성 부족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동굴과 지형 지질 조사가 부실하다는 의견에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정밀 조사와 탐사, 시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이공항은 우선적으로 국내선 전용으로 건설되고 군사공항 계획은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제주 이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반영 결과가 공개되면서 기본계획 고시 시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제주 이공항 총사업비를 놓고 기재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협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산 협의가 끝나더라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가 한 달 정도 소요되고 총선도 예정돼 있는 만큼 고시 시점은 상반기를 예상할 뿐 구체적인 시기는 여러 변수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